엄마 갈게 어떡해? 어 그래 잘 갔다오고 깡패 조심하고 차주시네 네 아 네 오늘도 아침 일찍 걱정하고 잃었네 엄마가 시키대로 강길로 다르길래다 나를 시작하잖아 호도 나기 시작하니까 결론을 쓰고 갔다 골목길로 갔잖아 새벽 고기가 한층 내 맘을 질투게 듣자 한생활 그랬다 미켈라 태궈보다 머니 혹시 길바닥에 담배꽁샤라도 있나 없나 보다가 갑자기 느낌이 얹어서 앞을 살펴보니까 삼삼옥가 생긴 새사람이 난 다가오잖아 혹시 이들이 소문을 안 듣던? 이거리의 시인들 아이나 다르까 나의 국적은 정신이 되고 말았다 그중에 머리 긴 사람이 나에게 뚜벅뚜벅 걸어 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겁이 나 도망갈까 말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새가 그들은 이미 내 앞이 다가와 나한테 은근히 고마운 목소리로 물어보잖아 그들이 멀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희들와봐 왜요? 없어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까불래? 아니요 마실래 싫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희들와봐 왜요? 돈 있냐 없어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까불래? 아니요 마실래 어제 밤도 나한테 애들과 술 마시고 놀다가 아아아 시험식으로 해서 보스나니까 시간이 금방 흘러가 해가 들어오면 담배 안 됩니다 애들하고 주부라고 해서 터미를 잡고 있는데 저 멀리 새벽한 게와 담배 연기했어요 수학생인가? 수학생인가 어색해 보이는 거 막? 지금한테 희박바지로 꽉 걸치고 겁도 없이 우리 구역을 지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신가 부렸어 야야야야 나 겨복이 그게 뭐야 복장 그게 뭐야 학생이면 학생답게 하고 다닐 것이지 너 똑바로 안 걸어? 에이 교상 못생겼다 그래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이리와봐 왜요? 본인냐? 없어요 야야야야야야야야 너 까불래? 아니요 마실래? 샤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이리와봐 왜요? 본인냐? 없어요 야야야야야야야야 까불래? 아니요 마실래? 샤오 그래 옆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! 내려와봐 돈 있냐? 있어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까불래? 아니요 마실래? 안그러세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이리와봐 흐 돈 있냐? 있어요 너 까불래? 죄송합니다 마시래 마세요 요즘 우리 학원가 주위에 자심 거리의 시인들이라고 불리는 불량집단 21단은 소문돋는데 이것들 오늘 겁도 없이 멍청한 놈 돈 뺏었다나? 이거 내 교무주임 이 18년 경력 이런 놈들 놔둘 수 없다 자 정의복 나간다 받으라 반응할 생각 말아라 요전을 영악해 손찍은 제대로 못하는데 몸 좀 풀어볼까 이거 때린게 아니다 이 새끼 거방식이 규명하길래 뭐지? 손 떼졌던거 부진대 자꾸 시키고 그러다 안왔어요 지우자 겁먹고 도망가다가 자판이 걸 가지고 내가 때렸다 했나본데 그럼 나 좀 곤란하지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업무 사람 붙잡아 놓을게요 날짜는 좀 생각해 주셔도 될 거 아니요 사실 답답한 장관이네 내가 당신 내가 당신 누군지 내가 알고 있는거야 내가 이래봐도 에이 이건 참 내 입으로 말해야돼 내가 아는 분이 지금 금빼지 달고있으면 금빼지 그럼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나 이름 말할 수 없고 나 잘못이 있다면 너 나 아냐 내가 때렸느냐 때려주라 뭘요 거짓말 나 거짓말이 나 아냐 너 나 아냐 내가 때렸냐 때렸어요 너 왜 그러길래 내가 거짓말할래? 나 범질로와!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나 아냐? 내가 널 때렸냐?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그래? 내가 거짓말할래?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나 아냐? 아 그게 아니고 내가 때렸냐? 안 때렸어요! 야야야야야야야야 왜그래? 내가 거짓말할래?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어? 거짓말할거야? 거짓말할거야? 할거야? 할거야? 그래? 그래? 내가 좋아하면 안 돼?